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횡성에 산사태 1명, 춘천 원인 불명 1명 등 사망 2명과 원주 부로 내 노부부 2명 실종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통계에 포함됐지만 금류에 휩쓸린 평창 펜션 투숙객과 영월에서 숨진 레프팅객은 통계에서 제의됐습니다. 이재민은 3세대 6명이 발생했고 일시 대피했던 45세대 70명 중 일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공공시설은 도로 47곳, 교량 41곳, 하천 16곳, 수리시설 64곳 등 26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주택 파손 2동, 침수 17동, 농작물 233헥타르, 축사, 벌꿀 등 3,299제곱미터 등 63건의 사유시설이 피해를 받습니다. 공공시설은 도로 47곳, 육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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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성